천만 명 이상이 봤던 우리 한국 영화 중에서 참 아름다운 영화라는 거를 제가 하나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우선 그 7번방의 선물이라고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의 작가님이랑 친합니다 아 그래요? 이용구라는 딸을 사랑하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실화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밀양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고 이것도 실화가 배경이 된 영화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용구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집행도 당합니다 딸을 사랑해서 세일러문 가방을 사주고 싶은 아빠의 정말 착하고 순진하고 바보스러운 사람 그런데 경찰청장의 딸 이 아이가 그냥 이렇게 사고로 죽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서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범죄자가 돼버리고 살인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와요 감옥에 들어와서 지적장애를 가지니까 감옥 안에서 얼마나 또 따돌림당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방장, 7번 방의 방장이 사고로 그럴 때 살리고 거기다가 또 어떤 죄수가 불질른 사건에서 경비과장을 살리고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가 감옥 안에서는 이루어지죠 그리고 딸 예승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소원이 딸을 보고 싶은 거예요 딸을 예승이를 감옥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사실 이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판타스틱 코미디 영화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감옥일까? 7번 방이라는 7의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걸 저는 찾아내요 너무 아름다운 죄수들의 이야기 온갖 잡범들이에요 그리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들어온 용구 씨 이들은 따뜻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정작 죄를 뒤집어쓰 이게 실제로 파출소장의 딸이 강간 살해당한 것에 대한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막 범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억울하게 누군가를 결국 희생양 만들어서 그래서 범인을 찾았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 부조리한 사회가 고발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경찰청장으로 나오니까 훨씬 센 사람이에요 결국 감옥 안에서 이 착한 이용구 씨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재심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사형을 면하는 사실 무죄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경찰청장이 회유를 하죠 협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 법정에서 자기 죄라는 걸 시인하고 죽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수라는 사람들은 착하디 착하고 따뜻하고 감옥 밖에 있는 희민도 있고 정직하지 않고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이 바깥 세상의 모습이 굉장히 대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다 죄인인가 감옥 밖에 있다고 해서 다 의로운 사람인가 사실 이 구분이 우리들에게 모호해질 수 있고 이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힘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지 말자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그러는 사람 속에도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너무 선입관 갖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예승이는 잘 자라서 아빠의 무죄를 밝혀내는 변호사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해피엔딩 그러니까 영화 전체에서 따뜻한 이야기들이 흐르다가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되는 죽었지만 아빠를 살리진 못하지만 아빠는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영화를 보면서 다른 천만 영화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많은 영화가 영화를 보긴 봤는데 많은 사람은 봤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또 우리 사회의 흐름도 바르게 잡아가는데 도움이 안 되는 영화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영화 같은 삶을 살지만 이왕이면 조금 늦추게 보여도 아름다운 삶만큼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갇힌 자 같지만 진정한 자유자의 삶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아닐까 모든 사람이 다 간다고 해서 좋은 길은 아니다 이런 교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보다는 주님처럼 외로워도 바른 길 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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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